안녕하세요. 머신러닝 튜토리얼을 바탕으로 텐서플로우 2.0 설치미 사용법 강의를 맡은 김치원입니다. 먼저 텐서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머신러닝이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된 알고리즘으로 딥러닝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텐서플로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이고요. 텐서플로우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전세계 2,100명 이상의 코드기어자 컨트리뷰터가 존재하며 이들은 텐서플로우 생태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텐서플로우 사용법에 대한 가이드 문서, 버그에 대한 질문과 해결책, 모두 커뮤니티에 속한 많은 사용자들의 도움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바뀌는 것은 작은 변화를, 앞자리가 바뀌는 것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텐서플로우는 0.X버전으로 시작해서 2017년 1월에 1.0 알파 버전을 발표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1.X버전을 유지하다가 작년 9월 2.0 정식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2.X버전의 시작이 2.0버전에서는 큰 변화가 있고, 1.X버전과 차이가 크고, 또 새롭게 발표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 1.X버전에서는 특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2.0버전에서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정리하는 방향으로 API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전 버전 사용자의 훈련을 막기 위해 호환성 라이브러리인 TF-Compatv1을 제공하기 때문에 2.0버전에서도 1.X버전의 API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 스크립트인 TF-Upgradev2로 기존의 1.X버전의 Python 코드를 2.0버전으로 자동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변환된 코드가 문제없이 동작하기는 하는데, 사용자가 수동으로 바꿔야 하는 코드도 존재합니다. 정리된 API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1.X버전에 익숙한 사용자들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의 이름은 텐서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텐서는 값을 가진 벡터나 행렬을 나타내며, 텐서플로우는 이 텐서의 값을 계산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텐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텐서가 흐를 수 있는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1.X버전에서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한 작업은 먼저 그래프를 정의한 다음에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 안에 텐서를 주고받으며 계산하는 구조였는데, 즉시 실행모드는 그래프를 생성하지 않아도 텐서를 만들고 값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버전에서는 즉시 실행모드가 처음부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2.0버전의 주요 업데이트 방향 중 하나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을 제공하던 문법을 간소화하는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TF-Keras를 중심으로 고수준 API 통합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eras가 텐서플로우 2.0에서는 유일한 고수준 API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은 Keras를 통해 신경망 기초이론을 잘 몰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신경망 레이어를 쉽게 생성하고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텐서플로우 2.0 설치를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인데요. 본인 운영체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파이썬 버전이 3.5 이상에서 3.8 이하여야 하고, PIP가 1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OS에 맞는 버전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또 아나콘다나 파이천 같은 파이썬 환경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하셔도 되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가상 환경에서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텐서플로우를 설치할 거고요. 또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피터도 같이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아나콘다나 파이천 같은 파이썬 환경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하셔도 되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가상 환경에서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어디다 할지 한번 볼게요. 저는 아마도 데스크톱으로 다음에 구글에 텐서플로우를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 설치를 눌러주세요. 상단에 설치 탭을 눌러주시면 텐서플로우 2 설치 방법이 나오고, 64비트 시스템에서 요구사항을 보면 터미널로 돌아가서 파이썬 3.5 이상 시스템의 파이썬 버전을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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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제 파이썬 버전은 3.7이고 만약 파이썬이 설치가 안 되셨으면 설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의 PIP 패키지 관리자로 필요한 걸 설치를 할 건데 시스템 요구 사항 보면 PIP가 19.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이썬 개발 안경, 아나콘다가 있으면 아나콘다로 해도 되고 가상 안경을 하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상 안경을 만들어서 텐서플로우 PIP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거예요. 먼저 PIP 버전을 확인해 볼게요. 설치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이제 머신러닝의 한 방법인 선형회기를 하면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선형회기는 데이터의 경향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직선을 예측하는 것으로 주로 이 차원에서 직선의 기울기와 그 Y절편을 가지고 좌표평면 이 점들에 대해 가장 가까운 가장 그 이 데이터의 점들과 거리, 차이의 차이?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인데요. 아까 선형회기가 머신러닝이라면 딥러닝은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어떤 개척화된 알고리즘 구조를 사용을 해요. 요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그 두뇌에 있는 생물학장 신경망에서 용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그 학습모델인데 이 딥러닝 모델이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딥러닝을 하죠. 그 딥러닝 모델의 인공신경망 구조를 이루는 뉴런은 그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값들에다가 가중치가 더해져서 그것의 합을 갖다가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함수를 통해서 출력된 값을 내는 그런 뉴런을 여러 개, 뉴런 여러 개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인데 인공신경망 모델은 여기서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를 쓸 수도 있고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를 쓸 수도 있고 뭐 렐로 함수를 쓸 수도 있고 활성화 함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구요 요런 것들은 다 텐서플로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형회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공식에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뉴런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그 여러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만든 딥러닝 모델로 학습시켰을 때보다는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고 주피터로 들어와서 일단 미리 코드를 가져왔구요 매트플라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런 실행을 하면은 요렇게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X축은 인구 증가율 Y축은 고령화 인구 비율입니다 근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아웃라이어라고 해가지고 좀 치우친 데이터가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보완을 하고자 좀 요런 데이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아웃라이어가 제거된 그래프의 그 데이터들이 나타나구요 이제 여기에서 자 이제 선형회계를 해볼게요 먼저 numpy라는 수학과 과학 계산에 특화된 모듈을 임포트했구요 다음 최소 제곱법으로 A와 B를 구할거에요 요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냥 식 써주듯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랑 B값을 구해서 한번 찍어볼거고 프린트 해볼거고 또 그래프를 그리려면 회계선의 X와 Y 데이터를 구해야 되니까 음 np.arrange라는 함수를 사용할거고 run하면 요렇게 붉은색 실선으로 회계선을 그리구요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보면 요 최소 제곱법으로 A, B를 구하는 이 부분이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텐서플로우로 대체해서 한번 회계선을 구해 볼게요 역시 회계선은 이제 기울기 A랑 Y절편 B값을 구해야하니까 그 먼저 이 값을 랜덤한 값으로 초기화를 할거에요 그리고 이제 잔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따로 정의할건데 함수 이름은 compute underbar loss로 하겠습니다 손실 값을 손실 여기에서 손실은 잔차를 의미하는 건데 그 직선과 데이터 각 데이터의 그 떨어진 정도 즉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함수에요 그래서 요 함수도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reduce underbar min 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아까처럼 그 복잡한 수식 복잡한 그 공식을 적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불러올건데 이 옵티마이저는 최적화 함수 인데요 이 최적화 함수가 그 손실을 최소화 해주는 그런 건데 텐서플로우에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제공하는데 이 아담 옵티마이저를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0번 정도 학습을 시킬 거고요 그때마다 이제 잔차의 제곱의 평균 이 컴퓨터 언더발러스 이 함수의 그 리턴값을 최소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0번 동안 학습을 시키는 10년 동안에 한번 100번 마다 100번째마다 한번 찍어 볼게요 A랑 B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로스 손실값도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거듭되면서 점점 좀 직선이 그럴듯하게 그려지겠죠 그런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런을 하기 앞서 퍼센트도 한번 넣어줄게요 런 실행을 하면 틀렸네요 음 눈이 빠졌고 다시 런 하면 또 TF가 임포트가 안됐네요 TF 텐서플로우 임포트를 꼭 해주시고요 다시 런 하면 랜덤도 임포트가 안됐네요 랜덤도 임포트 해줍니다 이제 되네요 이제 되네요 이 함수가 복잡한 수식을 대신하는 그런 부분이고 잔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해주는 그런 함수 이 로스가 리턴이 되면은 이 옵티마이서 최적화 함수에서 이 손실값을 최소화시키도록 학습을 1000번 진행하고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잘 돼서 회계선이 그려집니다 잘 그려집니다 아까랑 거의 흡사한 직접 복잡한 수식을 적어서 학습을 시킨 것이랑 별다른 차이가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음 텐서플로우가 좀 복잡한 계산을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와 같이 공식이 있으면은 그 결과가 딱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이 텐서플로우는 난수를 통해서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그 거의 차이는 없겠지만 임포트 해줍니다 이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캐나스의 시퀀셜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 거고 그 레이어 인공신경 모델망의 그 레이어 계층의 개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전 두 개의 레이어를 만들 거고 이 레이어 하나의 레이어는 뉴런 6개 유닛이 되어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는 출력값 하나만 낼 거기 때문에 뉴런 하나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 모델을 컴파일 할 거고요 당연히 옵티마이저로 당연히 그 손실을 최소화 할 거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사실 이 쉐이프랑 쉐이프는 텐서의 자료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텐서 자료형을 굳이 막 몰라도 뉴런이 6개라서 쉐이프 6이고 뉴런이 1개라서 쉐이프 1이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서 따로 설명은 안 할 거고 그냥 액티베이션 함수는 뭐 시그모이드도 있고 렐러도 있는데 저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로 한번 써봤고 러스 같은 경우는 MSE 그래서 아까 했던 평균제곱 오차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아까 했던 그 사녀회기와 동일한 그 잔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인공신경망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코드를 짰어요 그렇게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어진 데이터에다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건데 여기서 에포크는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 X를 입력하면 Y가 정답이 되도록 10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 모델을 신경망 모델을 이제 손실이 지금 처음엔 엄청 컸는데 252.4583에서 지금 9.6614로 떨어진 게 보이고 지금 손실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럴 때는 손실에 거의 변화가 없으면 학습이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측을 한번 해보면 predict 예측을 해보면 X를 입력했을 때 딥러닝 네트워크가 어떤 값을 예측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트플라 라이브러리로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아까처럼 그 선 회기선 같은 걸 그려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트플라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주고 그리는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냥 그리는 거니까 나이터 쓰게 된 거죠 근데 다 쓰기 너무 힘드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run 하면 Arrange의 R이 하나입니다 다시 run 하면 딥러닝으로 회개를 했을 때는 약간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좀 더 정확하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사실 직선 보다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곡선으로 그 트렌드 데이터의 그 경향을 예측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곡선으로 예측하는게 더 당연하죠 더 정확하죠 직선 보다 저희는 근데 모델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두 개의 레이어만 쌓았으니까 근데 이제 레이어를 좀 더 많이 쌓고 뉴런의 개수도 좀 많이 늘리면 당연히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건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comme quelqu'un Pete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